차영이 누나, are you ready? 지용이가 기다리는 우두선, 길이라도 잃어버려서 한 100년쯤 있다가 늦게 늦게 왔으면 좋겠다. 그리스에는 안 돌아갑니까? 돌아갈 거라고 하지 않았었나, 그리스? 아, 저, 저, 돌아갈 거예요. 어차피 떠날 거면 좀 더 서두르는 게 낫지 않아요? 여기가 뭐 그리 훌륭한 일자리도 아닌 것 같은데. 아무래도 차영 셰프님한테 사고가 생긴 것 같아요. 차영 씨! 제가 그에게 언제부터 설레었는지. 차영 씨! 그 마음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. 온 산을 뒤지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! 오늘도 나는 떠올리네요. 고맙습니다. 심지어